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하여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강사 김상하입니다. 공부할 내용은 제1부 빅데이터 거버넌스 일반, 제2부 빅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제3부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제4부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빅데이터 거버넌스 속에 빅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업,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참조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고 제2부에서는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빅데이터 품질, 마스터 데이터 통합, 메타데이터, 빅데이터 수명주기 관리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제3부에서는 실제적으로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절차와 방법인 성숙도, 로드맵 수립, 조직,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4부에서는 대표적인 사례인 웹과 소셜미디어, M2M 데이터, 빅 트랜잭션 데이터, 생체 데이터, 사람이 생성한 데이터, 헬스케어, 유틸리티 산업, 통신 서비스 공급자 사례를 가지고 빅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유의사항과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빅데이터의 거버넌스 소개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정의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라고 정의하며 데이터의 양적인 측면에 대해 강조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라고 정의하며 기술 구조까지도 넓은 범위로 포함시켰으며 대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은 정보의 추출에 대해 강조하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영역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주된 기법으로서 데이터 마이닝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이란 의미 있는 패턴과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동화되거나 반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베리앤 리노,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 및 수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패턴 인식 기술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조사함으로써 의미 있는 새로운 상관관계, 패턴, 추세 등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가토노 그룹, 기존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 뒤에 각 영역별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 마트에서 올렛, 온라인 애널리티컬 프로세싱 도구를 이용해서 마이닝 작업을 하였는데 마이닝의 범위도 확대되고 데이터의 종류나 규모도 크게 확대되며 특히 하두비라는 분산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등 혁신적인 기술로가 개념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빅데이터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알파벳 첫 자가 V로 시작되므로 3V라고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볼륨, 규모 측면에서는 대규모인데 테라바이트 또는 페타바이트 정도의 크기이고 레코드, 트랜잭션, 테이블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규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속도 측면에서는 업데이트 횟수가 많고 실시간 혹은 스트리밍 데이터가 주가되며 배치 프로세싱도 많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성은 데이터 유형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조적, 정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반구조적, 반정형이라고도 부르죠. 비구조적, 비정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특히 정형 데이터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DBMS의 데이터를 의미하고 DBMS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들 중에 반구조적 또는 비구조적인 정태의 데이터가 많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데이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의미 있는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데 통계에서 표본 데이터가 많아야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일반적으로 100TB 이상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가공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는 것으로써 보통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데이터가 계속 변하는 경우 변화에 따라 새로운 분석 방법, 새로운 가치 부여가 가능한데 이 경우 대용량이라는 특정상 성능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현실 세계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하는 장점은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가치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으로써 가공되지 않은 현실의 데이터 그 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사실에 가까운 싱싱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빅데이터의 범위는 구조적 데이터, 비구조적 데이터, 데이터 처리, 축적, 분석 기술, 조직 인력 등까지 범위가 확장되어 정의됩니다. 구조적 데이터는 고객 데이터, 영업 데이터를 의미하며 비구조적 데이터는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센서, GPS 등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처리, 축적, 분석 기술은 하둡, 노어에스퀘엘, 기계와 학습, 통계 분석이 이에 해당하고 조직 인력은 요즘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데이터 과학자 등으로까지 빅데이터 영역에 포함됩니다. 산업계에서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현재 거론되는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정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대규모 저장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고 광희의 빅데이터는 기존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와 장비 시장을 장악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버려지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관심으로 기술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고 대상 데이터를 클러스터링과 필터링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과 컴퓨팅 속도의 발전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데이터 생산 현장이 크게 변화되었는데 조직 내 외부의 다양한 서비스 환경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를 생산, 관리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데이터 소스에 관련해서 전통적 데이터는 기업 기관의 업무 관련 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일상화된 정보 서비스로 변화되었고 또 목적 측면에서 전통적 데이터의 목적은 업무 효율성인데 반해서 빅데이터는 사회적 소통, 자기표현, 사회 기반 서비스로 변화되었고 전통적 데이터의 생성 주체는 정부, 기업 등의 조직이었는데 빅데이터는 생성 주체가 개인, 시스템 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통적 데이터의 데이터 유형은 정형 데이터, 또 고객 정보, 거래 정보 등의 조직 내부 데이터이고 비공개되는 데이터인데 비해서 빅데이터는 데이터 유형이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면 비디오 스트림, 이미지, 오디오, 소셜 네트워크 등의 사용자 데이터, 센서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등으로 변화되었고 조직 외부의 데이터, 일부 공개된 데이터로 변화되었습니다. 전통적 데이터의 데이터 특징은 데이터 증가량 관리가 가능하고 신뢰성이 높은 핵심 데이터인데 비해서 빅데이터는 기하급수적인 양적으로 증가하고 개비지 데이터의 비중이 높고 문맥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통적 데이터의 데이터 보유 측면에서는 정부, 기업 등의 대부분의 조직이 이에 해당되었는데 빅데이터는 구글, 아마존 등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나 네이버, 다임 등의 포털, SKT, KT 등의 이동통신회사, 애플, 삼성전자 등의 디바이스 생산회사가 데이터를 보유하는 회사로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데이터의 데이터 플랫폼은 정형 데이터를 생산, 저장,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전통적 플랫폼으로서 분산 DBMS, 멀티 프로세서, 중앙첩중 처리에 비해서 빅데이터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를 생산, 저장,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특징 등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이나 개인들은 빅데이터 에코 시스템 등의 인프라 환경,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표현하는 방법이나 관련된 프로그래밍 기술들에 대하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빅데이터 프로젝트 시작 전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대부분의 조직에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유로는 첫째로 더 나은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할 데이터량이 크게 증가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로 고객이 제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석을 종종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제품을 서비스 계층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셋째로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 비즈니스 단위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알려 작업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저렴하게 수행하고 싶기 때문에 넷째로 빅데이터가 조직의 모든 비즈니스 단위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데이터 중심 관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섯째로 너무 늦지 않게 빅데이터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빅데이터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실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로는 첫째로 모호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범위가 부정확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의욕적으로 과도하게 목표가 모호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음 중요한 사항을 가려내는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 실패합니다. 둘째로 잘못 관리되는 기대치 때문인데 빅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부풀려진 측면은 프로젝트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몇 가지 매우 위험한 가정으로 이어지는데 빅데이터 수행 결과로 인하여 영향도와 통찰력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으면 기한 및 예산이 전혀 타당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로 프로젝트의 과도한 비용 지출 및 지연 때문에 실패하는데 이 분야가 기업에 얼마나 새로운지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과도한 비용으로 종결되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시소하고 비싼 하둡 자바 개발자를 채용하여 핸드코딩 구현을 맡긴다면 오류 없이 샌드박스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즉 지속적으로 많은 비용이 추가되어 전국에는 프로젝트를 중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5명의 뛰어난 하둡 자바 개발자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프로젝트가 성장하여 1년 후 30명의 자바 개발자로 확장해야 된다면 벽에 부딪힐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기관이 빅데이터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수행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거버넌스란 뒤에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빅데이터에 대한 방향, 원칙을 수립하고 빅데이터를 관리할 조직, 관리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관리 제도 및 법 등을 제정 또는 보완하는 데 관련된 기술이나 자원 등을 말합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보다 기초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절차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합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단일 부서에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소금여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기구에서 겪는 고유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빅데이터로 인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조직 부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을 조정해서 기업 기관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결정을 할 필요가 상존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는 기업의 데이터 접근 방식을 감독하기 위해 임원들로 구성되는 정식 기구이며 특정 비즈니스 단위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능 또는 부서별 담당자인 데이터 관리자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일부 고객은 데이터 도메인에 따라 데이터 관리 역할을 할당하는데 제품 데이터, 고객 데이터 등에 대한 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의 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회원업 부서 단위의 직능 간 고유한 관점 및 요구사항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되고 직능 부서 및 도메인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직능 간 프로세스는 자동화 및 예외 보고 규칙을 만들고 협업 툴을 채택하여 커뮤니케이션을 개방적이고 편리하게 유지하며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이러한 목표에 전념하며 의사결정은 한 부서 단위에서 생각하는 단기적 이익보다 전체 위원회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도입하려는 기업 기관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하고 이중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를 만들 때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 조사하는 표 형태의 체크리스트 사례입니다.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에 포함될 필요는 없고 업무 필요에 따라 다른 역할을 특정 조직 구성원이 함께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의 정의와 특징, 빅데이터를 도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공부하기 전에 유사한 용어들을 공부해 보는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관리에 대한 정책, 지침, 표준, 전략 및 방향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이터 관점에서의 IT 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와 관리를 통해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활용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다양한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로 인한 리스크의 감소, 데이터 관리 위험의 절감과 데이터 활용도 증대를 위해 데이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러한 고품질 정보가 기업의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하고 최저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진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 시 고려사항은 데이터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데이터 아키텍처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아키텍처는 기업의 전사적 아키텍처,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EA라고도 하죠. 즉, 전사적 아키텍처의 중요한 하부 구조로 기업의 모든 비즈니스를 데이터 측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명하여 시스템의 본질인 데이터를 체계적, 구조적으로 관리하고 설계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아키텍처란 데이터 모델, 개념 논리 물리, 데이터 표준, 데이터베이스 등이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분석, 설계, 구현하는 데 상호 연계되어 수행될 때 저희는 아키텍처가 수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할 때 성숙도, 머추리티 레벨을 체크해서 수행할 작업의 범위와 활동을 결정하는데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전에 사전 조건으로서 데이터 아키텍처를 수립할 것을 권합니다. 국내 데이터 관련 토정기업인 이 기업은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전략으로서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구조관리,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의 세 가지를 핵심 요소로 꼽았습니다. 데이터의 품질관리는 데이터가 생성된 이후에 데이터 값의 정합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데이터 검증을 위한 품질 지표를 규정해서 데이터 값의 정합성을 측정하고 오류 원인 파악과 해결, 지속적인 측정 모니터링을 통해 결과를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구조관리는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항목을 수집, 분석해서 이를 기준으로 전사 표준 단어, 도메인, 항목을 정의하고 데이터 모델링 시 이를 적용하여 작성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시 절차를 통해 데이터 모델의 반영을 통제하고 데이터 모델의 표준 준수와 데이터 모델과 DB화의 갭 분석을 통해 설계와 구현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끝으로 데이터 품질과 구조를 관리한 이후에는 데이터 관리 원칙 및 절차를 수립하고 조직, 책임, 역할 등을 정의 및 분담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수행되어야 되므로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은 필수적인 활동이 됩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으로서 첫째로 최근 빅데이터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비정형 데이터는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 품질이 매우 낮습니다. 더욱이 정형 데이터의 품질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데이터를 통한 분석 및 예측이 힘들어지면서 그에 따른 품질을 향상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로 데이터 거버넌스의 출발점은 바로 의미 있는 기존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품질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트렌드에 휩쓸려 빅데이터에 너무 조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기업 내부에 있는 기존 데이터에 대해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부 인력과 책임질 조직들을 만들어 데이터 거버넌스부터 구현해야 합니다. 셋째로 데이터 거버넌스는 빅데이터 시대의 중요한 요소로서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더 철저한 거버넌스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데이터의 홍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통찰력을 잃을 수 있으며 데이터의 의미를 잘못 파악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주요 토종 데이터 기업인 B는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로 빅데이터와 정형 데이터 통합 운영 시 중복 정보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이 중요하다. 둘째로 사용자를 알 수 없는 악의적 빅데이터에 대한 필터링 방안이 연구되어야 된다. 셋째로 빅데이터 처리 단계별 데이터 품질 확보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는데 데이터 자체 품질에 대한 신뢰도, 추출, 통합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분석 정보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넷째로 빅데이터 연결을 통한 타기관 정보 제공 또는 공유 시 보증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는데 제공자 측면의 데이터 품질 확보 후 제공해야 되고 공유 정보에 대한 일정 표준 포맷 정의, 품질이 확보, 검증된 데이터라는 공식적인 승인 후 제공해야 된다. 분석 정보 활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수준 승인에 대한 사항으로써 일반 데이터와는 다른 보호 강도 조절, 일정 기간 유예를 통해 사용자 정보 수집 시 유형별 인증 수준, 사용자 정보 활용 시의 유형별 인증 수준이 결정되어야 된다. 여섯째로 빅데이터 수집 통합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내의 품질 관리 체계 개발이 필요한데 품질 관리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과 양성 및 활동 지원, 품질 관리 체계 격상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빅데이터도 데이터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에 이어 정보 거버넌스란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정보 거버넌스란 정보 품질, 마스터 데이터, 보안, 정보 수명 주기 등 정보를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최적화하고 보호하며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의미합니다. 정보 거버넌스 의회, 성수도 모델 개발 등의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제 본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려는 빅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정보 거버넌스의 일부로서 빅데이터의 최적화, 프라이버시, 가치 창출과 관련된 정책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정보 거버넌스의 일부인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정보 거버넌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포함하도록 함. 둘째로 정보 거버넌스 위원으로 데이터 과학자와 같은 빅데이터 전문가 추가. 셋째로 빅데이터 카테고리 볼,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 데이터 관리 책임자, 데이터 스튜어드를 지정. 넷째로 빅데이터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품질, 마스터 데이터 등을 정보 거버넌스 원칙에 맞게 조정하는 그런 일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페이스북 프로파일은 고객의 동의가 없는 한 마스터 데이터 레코드에 통합할 수 없음이라는 원칙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최적화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메타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빅데이터의 종류를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빅데이터를 정제하여 품질을 관리하며 정보수명주기 관리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는 비용관리상 폐기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는 프라이버시 관리가 중요한데 소셜미디어, 위치정보, 생체정보, 그 외 개인식별 정보를 취급하는 조직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평판 리스크, 규제 리스크, 법적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는 또 돈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빅데이터는 제3의 조직에 판매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돈으로 전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빅데이터는 재정적인 가치를 지닌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되는데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장비의 가동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는 조직의 기능, 부서들 간에 자연스러운 긴장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조직의 여러 기능들 간에 조성되는 경쟁적, 대립적인 목표들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선통신 마케팅 부서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는 장점이 있는 데 비해서 유선사업 부서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평판 리스크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빅데이터 프로젝트 수행 및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거버넌스 프로젝트에 대한 빅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프로젝트가 초기 수용자, 얼리 어댑터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기술적, 자원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둘째로 비즈니스 문제가 깊이 있게 발견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찰력과 관련된 것인데 빅데이터와 연관된 비즈니스 프로세서와의 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사전에 깊이 있게 파악돼야 합니다. 셋째로 하둑과 같은 기술이 대개 전방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술을 익힌다거나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수배하거나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넷째로 비즈니스 케이스가 아직 개발되지 못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선도적인 기업, 기관들도 개발된 빅데이터 관련 사례들을 공개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구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섯째로 데이터의 특징이 아직 명확하지 못하므로 POC, 즉 Prove of Concept 등을 통해서 상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젝트 수행 시 준비 사항으로서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 기술보다 우선시시 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프라이버시, 빅데이터 스튜디오십, 즉 관리권, 데이터 품질, 메타데이터, 정보 수명 주기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정의, 특징, 범위,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고려사항, 빅데이터 거버넌스와 연관된 데이터 거버넌스, 빅데이터 거버넌스 정의 및 빅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젝트 수행 시의 이슈와 준비 사항 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빅데이터 프로젝트 수행 시의 이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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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입니다.